한국국토정보공사 무슨일이 아닌데 이 밤에 신난이 나오네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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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리지를 삼켰더니 그게 얼마나 있었을지 그 틈을 거에요 그런 일을 한나 딱 라인만 하나 있었으면 완벽한데 말이지 마취에서 좀 힘이 들었나 봐요 마취에서 갈증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막 침같이 하면서 그걸 삼켰었나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뇌시경을 했는데 뇌시경상에서는 발견을 안 됐어요. 굉장히 좁은 부위이기 때문에 삼킨 물체 자체가 날카롭거나 그러면 당연히 상처를 입힐 수 있고요. 제일 위험한 건 천봉이죠. 그런 경우는 수술해서 꺼내는 수밖에 없어요. 변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부통이 없다가 갑자기 부통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다시 오세요. Theme music in the other. The ball is so amazing to protect the ball of the ball. 쓸 수 없는 브랜드의 발걸음으로 가질 수 없는 라이블를 유지합니다. 주인공의 공과는 지옥이기 때문에 물론 꾸며대가 남기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